벌써 마지막 곡인가? 벌써 저희 마지막 곡이에요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한 두세 달 있다가 또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이렇게 입금 하셨죠? 열심히 할게요 저희는 별 보라요 또 저희가 생각해보니 공연 전에 스티커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끝나고 스티커를 나눠 드릴 테니까 저희 오기 전에 먼저 가지시지 마시고요 스티커 좀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마디만 더 괜찮을까요? 스티커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어요 미니버전 이제 건담 SD버전도 있듯이 그런 거 나왔어요 가져가라고 인증샷 올리시면 스티커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남겄 두고 유 아 Gesund 리 이건 삿 셋사 앞주로에서 별보나가 피ôn 연습한다 막고 onto 이거 왜 하면 Do! 머릿속에 사적이네 가사로 내 맘을 내보져 이제 명 빨리 기다려주세요 저 조금 쪽팔려요 1, 2, 3, 4, 5, 6, 6, 7, 8, 9, 10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8, 10 3, 5, 7, 7, 9, 9 2, 3, 4, 5, 8, 9, 10 2, 3, 4, 5, 9, 9, 9, 10 3, 5, 10 3, 5, 10